가해자는 프로야구 선수입니다. 승현님, 이게 어떻게 된 거죠? 한 프로야구 선수가 17년 전에 폭행했는 사실이 지금 드러나고 있는데요. 피해자는 실명을 이야기를 했습니다. 지금 박한울 씨 29세인데요. 2006년이죠. 초등학교 때 있었던 일인데, 초등학교 때 축구를 하는데 그 축구를 너무 못한다라고 하면서 다른 가해 학생들과 더불어 비난하기 일수였고 또 하교한 뒤에도 자기를 따라와서 계속 폭행했고 그래서 결국 집으로밖에 도망할 수 없었다. 끝내 계속해서 폭력을 일삼았다라는 일이 지금 나오고 있어서 과연 그 프로 선수가 누구인지, 이게 정말 진실인지 갑론을박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. 17년 전 학교폭력 사실을 다시 끄집어냈다. 뭐가 됐든 본인 마음에는 그만큼 큰 상처였기 때문에 그랬던 거겠죠. 네, 그렇습니다. 초등학교 때 일이니까 좀 오래전 일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이 박한울 씨 아직도 20대예요. 그러니까 29이니까 학교폭력을 당하신 분들은 30대도 40대도 그 아픔을 잊지 못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죠. 그 박한울 씨가 고등학교 때까지도 학교폭력을 좀 당했다고 합니다. 그래서 고등학교 때까지는 심신이 너무 힘들고 불안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이제 성인이 되어서 심리치료를 받고 약물치료도 받았대요. 그러면서 본인이 깨달은 것이 나 스스로 나를 가장 사랑해 줘야 되는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그리고 내가 이제라도 사과를 정식으로 받고 싶다. 그리고 그들을 용서하지 않고 미워하면서 사는 건 너무 힘들기 때문에 용서도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. 그리고 지금도 나처럼 학교폭력을 당하거나 당했던 사람들에게 좀 희망이 되고 싶다는 생각도 들었고 그래서 지금 뭐라고 얘기하냐면요. 나는 긍정적인 보상은 바라지도 않는다. 당사자가 공식적이고 진중하게 사과한다면 나는 깔끔하게 용서하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. 그런데 이 피해자 진술서를 저도 구해서 읽어봤는데 당시 담임 선생님한테도 학대를 당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. 일단은 지금 피해자의 주장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. 당시에 학교폭력을 당한 상황에서 일단 신체에 어느덧 손상을 입어서 체육 활동을 할 수 없겠다 이렇게 분이 얘기했더니 선생님이 그걸 확인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. 그 당시에 가해자라고 지목됐던 학생들이 저 피해자 주장은 사실이 아니에요라고 항변을 해서 그것 때문에 바지와 속옷을 벗고 실제 상해를 입었는지 확인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인데 그러면 결국 그게 다른 아이들 앞에서 본인이 바지를 벗어야 될 상황이니 이건 아동학대와 성추행 아니었겠느냐. 그래서 이에 대해서 수사해달라고 국민신문고에 민원도 제기했다고 하는데 일단 이거는 담임 선생님을 처벌해달라고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공소시효가 다 지나서 처벌의 대상은 아니겠습니다만 일단 지금 이에 대해서 그렇게 문제제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. 이 기자 일단 지금 이 사건에서 가장 논란이 된 건 해당 프로야구 선수의 이름을 공개해버렸어요. 피해자가. 그 프로야구 선수 측의 입장이 나온 게 있습니다. 일단 구단 측은요. 앞서 언론에 해당 선수에게 좀 확인을 해봤는데 사실이랑 좀 다른 부분이 있어서 속단하기 어렵다. 양측의 입장이 다르기 때문에 섣불리 판단하기는 어려운 입장이다. 이 정도로 입장을 밝혔습니다. 이렇게 자신의 폭로에도 해당 선수랑 구단 측에서 별다른 반응이 없으니까요. 이 박 씨는 당시 피해 사실에 대한 증거를 하나씩 공개하겠다라면서 유튜브 채널까지도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. 좀 계속 지켜봐야 되겠네요. 첫 번째 사건 일단 이 정도로 정리하고요. 가족 여러분. 잊지 마시고. 구독과 좋아요. 알림 설정. 요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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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기.